?! 혀들아... 조세프 어디있어? 죄송해요 근데 네가 나오는구나 저는 기다리셨지만... 그럼.. 아 정신 놓으셨네 운전 개 잘한다 저건 뭐야 저것도 쓰러져? 지린다 여러분 나 근데 화면 너무 밝게 했나보다 발전 괜찮아? 눈부시지 않아? 어 의자 막 흔들려 와 야 지렸다 와 와 아주 그냥 난리가 난리가 났네 여긴 또 괜찮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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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너무 무서워 쟤 야 이런 애가 무슨 문제 일으켜 이런 애가 이런 애가 이런 애가 아 아 뭐야 전력이 부족하네 헐 야 운전자 망했다 야 이거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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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죠 어떻게 하는거야 아주 이렇게 여러분 이거 깨는데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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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잘 한거야 잘 한거죠 ok 넥스트 챕터 아냐 그래도 나 처음에만 좀 헤맸지 나중엔 잘했잖아 그쵸? 운 좋게 깼잖아 자 여러분 일단 이 게임 후원해주신 다이오님 오셨습니다 다이오님 다른 분 닉네임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이오님 진짜 감사합니다 재밌게 할게요 아 뭐야 저 간호사 재수없게 생겼어 뭐야 뭐야 후폭님 계시나요? 뭐지? 어디까지 끌고 가는거야? 간호사 남자라고? 아니야 여자야 여자네 개빡칠 뻔했네 뭐야 여기 갖다놓고 나 뭐..왜..어디가? 뭐야 아무런 버튼이 입력이 안돼 오 뭐야 아야 왜그래 왜그래 아 뭐야 어! 오우씨 우와 우와 으아악 우와 시신 발견 호수변 마을에서 시신 발견 사이는 불명 엘크리버 마을에서 12구 이상의 훼손된 시신이 발견됐다 여러명의 주민이 실종됐다 자 이거 약 하나 먹구요 이거 자동으로 먹는건가요? 이러면 아 이거 왜 이러세요 또 누군가 나에게 속삭이는거 같은데 여러분 제가 영상 나올때는 말수를 좀 줄일게요 제가 유튜브에 이런거 올리다보니까 어떤 분이 댓글을 다시더라구 여러명이 막 영상 나오는 내내 쪼잘쪼잘 겁나 시끄럽네 하면서 댓글을 다이더라구요 그래서 좀 오 오 이쁘다 오 이쁘다 오 이쁘다 오 이쁘다 오 이쁘다 이 사람이 말할때는 말수를 좀 줄일게요 알았죠 자 쟤는 여기로 갔는데 길이 저기가 맞긴 한데 여기 아이템이 있을 수도 있어 아이템 없네? 그냥 가 잠깐만 여러분 화면 조금만 밝기 줄이자 너무 밝아 화면을 밝기를 어딨지? 아 아까 어디서 봤는데? 아 여깄다 좀만 줄이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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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그렇지 그렇지 딱 좋아 너무 밝아서 눈부셔요 뭐 길 여기잖아 아니 알아서 여러분 어디서 보고 왔다고 아는 척 하지마 이곳이 필요한 곳이야 여기 항상 환영해 제가 환영해졌어 저는 그 질문은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설명해야 돼 이거? 아 개 같은데 뭔가 이상한데 아이씨 이게 뭐야 아 저장하는 거구나 아 덮어 씌워야지 흠 뭐야 이거 수동 저장이에요? 도럭이 없어 도럭이 없어? 아 진짜 체크 포인트 같은 거 없어? 그럼 저장 못하면 그럼 중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돼? 아 체크 포인트는 있어? 그럼 저장 안 해도 되겠네 여기 안지르는거네 딱봐도 그렇지 아싸 안질게 와 뭐야 뭐야 왜그래 왜그래 뭐야 이게 헐 어 뭐야 이게 두개인 알겠네 한개 평가 감사합니다 어 뭐야 두개인 알겠네 두개 감사합니다 세개 감사합니다 세개 감사합니다 아 뜨거아 아 뜨거아 네개 감사합니다 다섯개 감사합니다 여섯개 감사합니다 일곱개 감사합니다 일곱개 끝이네요 감사합니다 군대 가기 전에 백두산 한번 받아보나 했는데 역시나 주사기 이 휴대용 주사기 안에 든 약물이 출처는 알 수 없지만 체력을 다소 회복시킵니다 이걸 누르면 와 아이템창이 RS야? 개극혐이다 게임 야 아이템창이 RS면 진짜 와 야 살다살다 진짜 RS가 아이템창인건 처음 봤어 보통 게임이 L1이 막 그런거거든요 아이템창이거든요 근데 RS가 아이템창 아이템창하면 이거 게임 멈추나? 게임도 안 멈추는거 같은데 나무늬 흔들리는데 바꿀수 있어요? 아 진짜? 아 근데 바꾸기 귀찮잖아 바꾸기 귀찮아 이거 못바꾸네 버튼할 땅 이거 뭐야 에이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이거 얘가 이거 아 잠깐만 아이템 인벤토리 인벤토리 조준 조준 에런 발사 이거 이게 딱 좋은거 같은데 근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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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다 내가 원하는 키다 내가 원하는 키다 이거 좋아 좋아 띠기가 이건가? 띠기 이건가? 띠기 뭐야? 아 띠기 없어졌잖아 아 띠기가 원래 못 뛰나 여기서? 아 제가 믿는 10개 팬가 감사합니다 맨손이나 근접무기로 오 이렇게 후회팔 수 있구나 마샤 그렇지 아이템 주워야지 아이템 창이 이걸로 이걸로 냈어 길이 어디야 근데 지도도 없고 이거 길 어딘지 어떻게 알아 아 뭐 가는 길이 맞겠지 일자 일자기 맵이니까 아닌 것 같지 나 이거 진짜 이 지도 없으면 나 진짜 헤맬텐데 조금 걱정이 되네요 자 여기 왜 타고있죠? 길 여기라는 건데 길 여기 아닌가봐 이거 아니 나 여기서 왔던 거야? 아 나 일로 왔었어? 처음에? 처음 장소였어? 아 시작 지점이었구나 아 진짜 길 지본능 진짜 오진다 진짜 채소 연어 아니 나 진짜 이건 어쩜 이렇게 길을 못 찾지 나는? 남이 보면 일부러 이러는지 알겠다 남이 보면 일부러 이러는 줄 알겠다 남이 보면 일부러 이러는 줄 알겠다 어 안 보여 여기 맞겠죠? 와아 깜짝이야 아이씨 자 랜턴을 주웠습니다 어 막 지나다녀 어 뭐 먹는데 뭐 드세요? 여보세요? 뭘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어 총 핸드폰도 있다! 핸드폰인가? 뭐야 저거 아닌가? 와 야야야야 어허 어허 와아아아 심장 정확히 꽂았어 좋았어 오 깜짝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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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뭐야 왜 안죽어 왜 안죽어 아 왜 안죽어 죽어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머리 맞춰야되나봐 와아 그럼 안죽네 잠깐만 총알 안주나? 아 나 총알 개많이 썼는데 가만히 있어봐 아 총알 나중에 주겠죠? 그쵸? 누르기 렌턴 사용 아 아 이렇게 길 여기다 아 아까 그 할머니 이게 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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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누르기 함정 해체 오오 아니 근데 여기 그냥 앉아서 가면 되는거 아니야? 인벤토리에서 사용할 수 있대 렌턴 된 채로 총 쏠 수 있네요 좋네요 질주 스테미나 소모 아 지금 키가 딱 내가 원하는 키야 어 좋아 좋아 조작가 아까 처음에 진짜 나빴었었는데 지금 딱 줬네 내가 원하는 키라서 좋아 좋아 아이 재수없는 까마귀들아 쓰러진 적에게 다가가서 엑스를 눌러 완전히 퇴어 아 성냥 한개를 소모한대 잘가 이건 뭐예요? 이거 저건 뭐야 저 약품 상자 같은 것도 부실 수 있다고? 아 맞다 아까 나 부셨지 상자가 보였어? 나 왜 안보이지 상자 이런거? 여기 안올라가지는데? 아이 개청자들 진짜 안올라가져 어 죄송합니다 안나오잖아 안나오잖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괜히 꼬장 부린거에요 표지판이 아니네 여기 왔던 길이야? 아 아 진짜 아 상자 푸시러 온거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상자 있다며 그렇죠 상자 푸시러 온거에요 뭘 연어야 상자 푸시러 온거에요 상자 아닌데 이거? 다른 상자 그쵸 상자 어디있을까요? 아 상자 푸시러 온거라니까 여러분 연어가 아니라 상자 푸시러 온겁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봐봐 상자 있잖아 이거 푸시러 온거에요 이거 그렇죠 이거 푸시러 온거에요 이거 요것도 아 아이템이 없네요 아쉽네요 아 다시 갑시다 이제 아 이걸 불 껐다 켰다 뭐야 그럼 뛰는 키가 뭐야 잠깐만 아 뛰는 키 이거구나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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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님들 길이 어디야 진짜 길이 여기인가? 아 여기 넘어갈 수 있구나 아 오 이제 알았어 자 들어가 오 걸려있는거 같은데 오하야 깜짝이야 아이씨 뭐야 주인공 연기 왜 이렇게 어색해 괜찮아요? 어디 닫힌 데 없어요? 이건 뭐지? 이거 뭐지? 드디어 황금배지를 받았다 세바...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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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논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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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여러분 여기서 계속 반복하는건가? 이거 거울로 한번 들어가볼까? 물음... 아... 일로 다시...나왔어 뭐가 이게? 다시 가봐 아... 아.. 이거 그냥 세일 strecs하는 곳이야 아... 아 이거 왜 이래 근데? 어... 형기 찍 나가 많이 왔다갔다거리면 안되나봐 아 뭐야 게임 개갔다 버튼이 안눌려 거울로 다시 나가야겠지? 게임 진행하는건 저쪽으로 나가서 하는건가봐 업글도 있어? 아 나중에 나중에 귀찮아 뭐야 왜 다시 들어왔어? 안나간건가? 업글해 업글해 업글 아이템 뽑기 어떻게 해요? 얘한테 하는거야? 아 여기서 아까 업글한거 그게 업글인가? 여기 의자에 앉아서 그건가? 아이템 뽑기는 어디서 하는거지? 여기서 아아 무기와 관련된 기술 신체능력과 관련된 기술 다양한 아이템 소지 용량 저건 필요없고 아직 신체능력을 일단은 생명력을 올리는게 좋겠... 아 질주시간 올릴까? 아 생명력이 짱이지 돈없어요 무기 아아 뭐로 떴어 아 아 나 오늘 왜 이렇게 게임이 안되냐 달리기요? 달리기? 달리기가 좋아? 달리기 돈없어 돈없어 그러면 무기 다 돈없어 재작년시간 탄창 크기 이런거 필요없잖아 정확도 어때? 정확도? 정확도 어때? 돈 아낄까 일단? 뭐라 아껴? 정확도 일단 하나해 우와 깜짝이야 오케이 오케이 하나 배웠어 하나 배웠어 치명타? 아 롤충들 진짜 아이씨 아 진짜에요? 아 진짜에요? 오케이 아 일단 진행하고 좀더 진행하고 아직 뭐 답답... 아니 그 뭐야 힘든건 없잖아 어우 문 개멋이 깨우네 길 어디에요? 저 그 뭐야 그런거 알려주지 말고 길 알려줘요 여긴가? 여기 올라가는 그런건 없죠? 그쵸 역시 어 깜짝이야 뭐야 뭐야 누구세요? 여기 아이템 여기 아이템 없네요 여기 아까 내가 나왔던데 아니에요? 그쵸 여기 아까 내가 온곳이잖아 그건 기억해 자 이제 여기서 길을 딱 보면 저쪽이죠 길 그렇죠 저쪽 저쪽 오케이 이쪽으로 이쪽이 길이야 뛰어 뛰어 아 이게 뛰는 속도가 아니 뛰는 속도래 그 뭐야 얼른 못 뛰는구나 저질체력이구나 어우 씨앗 여러분 D치기에서 주먹으로 후려 갈기면 아 되는구나 염패킬 야 그런거 꺼 아 주먹 아우 씨앗 끈 상태인가? 빠샤아아아 대가리 한번 찍고 태워 잘가 아이템 없네 아까 들어간 사람 사람이었나? 여보세요? 누구 계세요? 어 쟤 쟤 아 아까 개구나 장애물을 넘어가고 창문을 통과 이걸 왜 이제야 알려주세요 아까 내가 이걸 저 지금 알려주면 어떡해 상자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뒤에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이것도 이렇게 자야돼? 평범하게 열면 안 돼? 어 쟤 정신줄 났어 어떡해 내가 누가 한 말이야 하 뭐 누가 한 말이야 내가 누가 한 말이야 아 저렇게 가면 되는구나 자 에런 길게 누르게 특정거리네 저기 있을 때 조절합니다 자 아직 저 어딨는지 모르죠 굳이 총을 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굳이 총을 쏠 필요가 없고요 아 밤내라 아 아 밤내라 봤어? 봤구나 빠악! 어 아니 왜이래요 여러분 아니 정확히 조준했는데 왜 빗나가는데 이건 말도 안되는거잖아 아니 왜 안죽으세요 아 초월 없잖아 아 튀어 뭐야 별 별 뭐야 함정 있었나봐 아 참 아 이거 게임 개어롭겠다 이거 아 하 진짜 나 많이 죽을거 같다 아 불안불안해요 이거를 저쪽 함정을 이용해서 저쪽에다 유리병을 던지면 그렇죠 저쪽에다 유리병을 던지면 절로 갈거에요 아 아 벌써 들켰어 아 이거 죽방으로 때리면 어떻게 돼? 죽방으로 한번 때려봐 와 와 지금 개자식이 어디다 발길질이야 이 개같은게 발길질을 처하고 있.. 무기 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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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지 하고 그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앉아서 가면 안되겠네요 앉아서 가면 안될거 같아요 이거 동그라미 키로 앉아서 갈수있나? 어 앉아서 갈수있다 쟤 터진다 이제 빠이 뭐야 참 빵 하고 이제 내가 숨.. 숨어 숨.. 숨어 아 조작이 왜이렇게 답답하지 뭔가? 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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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못 숨나? 아 숨는 키가 바꼈었구나 아까 키 바꿔서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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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나가요 자 이제 나가서 앉아서 바로 앞에 있네 딜.. 딜을 노립시다 우리 죽여야 마음이 편하니까 죽여야돼 그냥 가도 되긴 하는데 죽여야 마음이 편하니까 조작! 잠깐만 나 성냥 있나? 아 성냥 없어요 빨리 튀세요 빨리 튀세요 어깨 이게.. 이게 업그레일때 필요한거죠? 흫 흫 뭐지? 성냥 5개 나이스 그리고